안녕하세요 브랜드 뮤직의 대표 라이머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혁모입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범키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토입니다. 안녕하세요 허네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나이입니다. 안녕하세요 마이너스입니다. 안녕하세요 키비입니다. 안녕하세요 강민희입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살루!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.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. 안녕하세요 우다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 인여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요다영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. 둘 셋 보이스! 안녕하십니까 비비씨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동근입니다. 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0년 한 해는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요. 2021년 올해는 저희 브랜드 뮤직한테 정말 좀 특별한 한 해인데요. 올해가 저희 브랜드 뮤직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한 해는 저희에게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올해에도 더 좋은 음악들과 활동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2021년 새해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 또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. 소원했던 것들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